왔어? 우와! 딸핀데 기절 help me help me 뭐야 내 옆에 떨어졌어 오 나이스 사망 뭐야? 죽었어 내 선생이 건물에서 사와 죽었어 개고수 아 각 벌렸구나 다행이로 죽тор 제가 앞쪽으로 가볼 테니까 제가 뛰어가면 오른쪽 봐주세요. 하나 둘 셋 트럭핑 1승 밸난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정면 정면 뛰어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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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그 동쪽 방면으로 뛰어내렸어요 저희 어 3번 있는 건물 안쪽있어요 저기있다 여기서 들어왔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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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있어 나있어 눕혔어 나있어 아까 얘였어 얘였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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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바깥쪽 봐주면서 어.. 창밖에서 뛰어대는 인지 봐줘요 초록빙 아래 둘 기절해 있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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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아주세요 어 아파!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1층 1층 3층 3번 자리 예 여기 문 밖에 거실에 있어요 예 2층 2층 2층에 바로 있어요 샷건 들고 풀리고 쏩니다 끝 끝 끝 끝 끝 나부터 나부터 드링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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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쟤네 남은거 아니에요? 몰라 몰라 들어가요 탑승 들어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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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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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는데 밖에 차는데 뭐야 들어와서 지금 들어와서 뭐야 하나 끝 하나 하나 기절 아 밖에 보고 있는데 아이고 수리탄 없나? 수리탄 수리탄 휴대휴대휴대 휴대휴대 나갈 수 있어 이거 창문 나갈 수 있어 강 밖에 떨어졌어 원하면 나갈 수 있어 어 지원이 밖에 던지는거 봐줘 어디서 던지는지 아 더 던지는거면 그 맞은패 올라갔다 올라갔다 들어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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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들어와 마무리 마무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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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따울따 살려주고 지원이 이거 밖에 그거 좀 봐주고 지원이 손 들어간다 아 안보여, 저거 안보여 초록집으로 죽었나? 아 이거 왼쪽 건물 안먹어놓기 좀 아쉽다 아 이거 길걷나와야되네 바로 앞에! 내 바로 앞에! 초록피! 여기 여기 하나 다운 또있어 또있어 아 여기 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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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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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붓이 할게요 네 들어가면 저도 하나 들어갔다 아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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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2층 왼쪽 끝 끝 끝 아닌가? 아닌가? 끝! 언덕 사.. 언덕 끼고? 이 언덕에서 만날거야 이 앞 언덕에서 이 벌써 붙었다 얘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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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예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으 잘하.. 오토바이 처리 오 지나간다 하나기절 하나기절 나이스 나이스 두명 내렸어요 지금 네 확인 해피인 카카오8 둘 기절 카구 하나 나무 끝 다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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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 쓰신다 하하하 컨디션이 좋은데 아 거기 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네 컷 월컷 나이스 밑에 버스 섰어 애들 걸어 올라온다 나무 한대 딴 데서도 써요 우리 딴 거 딴 거 네 저기 80 80 저 멀리 언덕 뒤 저기 조금만한 뭐라 그래야지 기절이에요? 네 둘 기절 살 살리로는 모를텐데 뒤에 아무도 없는데 뭐지 저기 85 방향 언덕 뒤에 하나 있어요 팀이 나눴나본데 얘네 여기 둘 아파트 위에 하나 돌아온다 도로 지금 위치를 다 알고 온다 다 나이스 에임이 저기 살리겠다 이제 서현아 오른쪽 봐봐 담벼락 쪽 오른쪽 오른쪽 밥 먹는 속 살렸어요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살렸어 엎드려있어 바로 앞에 나오겠다 나이스 하나는 어딨어? 아파트 쪽에서 목격했거든요 서현아 거기 끝났어 서현아 바로 앞에 바로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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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곤충이요 어 곤충? 내가 오른쪽으로 돌테니까 싸우지만 일단 보기만 해 아직 움직임 없어요 어어 찐다 여기 담벼락이도 있어요 저기 날 본다 이제 담벼락으로 넘어갔네 나이스 컷 깔끔하다 총소리가 곤충이었는데 어어 우리 갈려는 방향에 사람 있다 녹색핑 침범으로 가야겠다 어 간다 아 녹핑 들어가는 거에요? 네 홍아 형 태우고 가야지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아 오토바이 한 대 더 있다고? 그냥 그거 같이 타고 갈게 조심해 여기 사람 있다 저기 위에 있다 아 앵글 하나 남기고 그래 나 앵글 안돼 안 돼 둘 기절 튀 튀 튀 튀 튀 튀 튀 튀 아 아 너무 멀어 쟤 이쪽으로 달려올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저기 걸치나?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나이스 왼쪽 원덕이야 여전히 둘 기절 아 둘 컷인가 이거? 다 죽었나? 네 사망이네요 사망 아 오케이 나 키라 뒤앞에 컨테이너 사이 확인 하나 기절 저기 끄 끄 끄 끄 바로 킬 바로 킬 위에 위에 기절 언덕 위에 언덕 위에 하나 기절 나 맞았어 오른쪽에 있어요 패착 오른쪽 우리 뒤에도 있다 이거 안맞아 이거 안맞아 네 앞에 떨어졌어 발바닥 쏘지 오 아 많이 박았는데 우리 299여도 있어요 열차 안 보고 있는데 다음 자기장이 나이스 나이스 언덕 쪽 기절 하나 더 있어요 네 저기 패차 뒤에 기절 나이스 둘 기절 이거 수리탈 이거 위험해 이건 위험해 저 우리 뒤에 있는 애들 차려야 차 뒤에 아직 하나 있어요 차 뒤에 하나 기절 나이스 차 뒤에 아직 하나 있어요 네 네 오케이 확인 나이스 일곱명? 한명 한명 아직 걸어놨어 아아아아 이거 못살려 이거 못살려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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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패차 뒤에 있어요 패차 뒤 오른쪽으로 돌면 보이는 패차 뒤 아아 진짜 아깝다 두명 죽였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두명 죽였는데 아 네명 남았어 네명 앞에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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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열심히 했다 이번에 이거 이거 광금 내가 기절 시키네